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오브워 맨오브워2인가? 예 언절로 스코스트요. 맨오브워2 스나이퍼 엘리트 상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터 지금 모든 검열과 그 다음에 상극은 제임스님하고 레고님이 만나면 해주시고 그전까지는 주둔 우라이버님은 최대한 서포터를 하는걸로 가고 테인시님하고 우리 둘은 얘기하고 그리고 유닛끼리 만나면 기지쪽 사람들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단은 병사 뵀지만 자기들끼리 채팅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방을 옮기진 않을거에요. 오케이? 예스 아메 이즈 짱짱맨. 그럼 우리 스팀 스카크 해도 돼요? 아니 그거는 그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상극을 해야 된다니까 양반들이. 방균은 누군지 여기서 말하면 안 들죠. 누가 조정하는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는 암살을 하는 그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차피 보이면 숨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적들이 우리를 봤다 한 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숨어있어도 보이잖아요. 그런 공격하면 안 돼. 숨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근데 숲속을 뒤지다가 우리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E 눌러서 컨트롤 하잖아요. 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동으로 죽여야 돼. 그리고 병사... 그러니까 통신병... 그러니까 절대로 1인당 적들은 무전기 없습니다. 통신병 근처에 있으니 그 사람이 통신병만 코를 때려서 다른 통신병이 있는 주변의 병사들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암님 숲속을 시작할 땐 보통 한 분대로 시작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대로 하던데 일단 상황은 밤이야 밤. 그러니까 거기에 꼭 무정... 꼭 무정... 상황은 밤입니다. 일단 합시다. 일단 해보면서 수정하면 되니까. 언제 그걸 다 기억하겠어. 지금 기억합니다. 오케이 그럼 대충 말이 끝난 것 같으니 텐신님과 자학원을 이제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근데 상당히 퀴네요. 잼슨님한테 도와됐네. 오케이 자 그럼 공격팀은 이제 쉿 하시면 될 거고 오케이 군사기지 공군 군사기지가 골라졌네요. 시작합시다. 공격팀은 쉿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하신대요. 자 텐신님. 우리를 그 엘리트 스나이프 잖아요. 가 뽑으면 돼요. 한명씩. 어 한명씩. 합시다. 엘리트 스나이퍼. 야볼. 야볼. 어 반갑소이다. 오늘 어 저쪽에 저 삼박하게 쳐들어가서 총 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야볼. 어 말 차지 마이 어 템을 맞춰왔소이가. 야 볼. 야 볼. 하하하 뭐야 저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면은. 야 볼. 그러면 일단 준비 됐을. 대충 준비가 되면은. 알려줘요. 그전까지는 우리도 템 맞추고 있을게요. 자 템 맞춥시다 우리도. 야 볼. 내려갑시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잠만해 오토바이 타고. 막쌍.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그냥 이거 타고 갑시다. 오토바이를 하나. 어. 얜 오토바이가 아니잖소. 아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아주 훌륭하구만. 어.. 눈에 굉장히 튀지만 별일있을라고 그렇구만 탑승 탑승! 총소리 조심! 그..그것도 그렇죠 게임 게임 조용하구만 저쪽이 근데..그 사운드..저..저..임팩트 사운드만 좀 나잖아야겠다 어..뭐든지 괜찮지 않을까요? 어..다이너마이트 하나정도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우리도 폭팔.. 폭파물 같은건 있어야 되니까 자.. 저게 뭐지요? 아..다이너마이트 들어있어요?저기? 아..그래요? 오..아..탱크 처리용으로 들고있구나 으음.. 아! 왔다갔다! 그들은 준비를 했! 스피드웨이건 없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좋구만 폭탈 챙기셨소? 나는 저거 못여게 되있네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 좋아 자 우린 작전을 세웁시다 어느 경로로 침입을 하겠소? 어.. 군사기지가 아주 거대하구만 그렇죠 군사기지안에 적용은거죠? 예 군사기지안에 이제 뭐 관제탑..저번에 우리같은경우는 관제탑이라던지 그런데 이제 장규가 있다고 알려져있지요 굉장하게 어..음숙할겁니다 어차피 근데 좀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 나머지 병사들은 막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거고 어.. 경비병..최소한의 경병만 돌아다닐거에요 근데 막사를 잘못 건드리면은 안에 병사가 상당히 많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나도 폭탄을 하나 불러야겠구만 근데.. 아..오케오케 차량을 부르겠소 얘가 고고고 템 맞춰가 가봅시다 오케이오케 자 털어왔고 템챙겨 빨리빨리 템챙기라우 보자 일단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잔뜩 지뢰도 깔아놓을거에요 지뢰도 가져갈까요? 지뢰도 혹시 모르니깐 있는게 좋지 않겠어요? 오케이 대충 무장이 끝났구만 난 준비되었소이다 그렇지요 대충 장비를 챙겨놨으니 대충 장비를 챙겨놨으니 마지막으로 뭐냐 이동수단을 하나 골라놓읍시다 오고있소 이동수단이 오고있소 어 좋았어 이 친구들이 드디어 왔구먼 어 내리랑께 좋았어 친구 어 아주 어 잘 가지고 왔다네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으니 죽어엇! 빵! 좋았어 이 템은 이제 제껍니다 모자가 밤에 들은구먼 모자가 근데 너무 눈에 튀는구먼 모자나 가져가요 금탱모자 아 그렇구먼 어 나도 바꿔야겠어 좋았어 아주 만족스럽구먼 운전병 꺼져 좋아 좋아 기지 쪽 준비됐습니까 아 아닙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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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먼 어 2인의 저격수가 이제 군사 공항을 어 쳐들어가서 이제 아 그 뭐냐 장교를 암살할겁니다 어 지금 현재 5인멸 멀티중이고요 상한극중입니다 예 어우 술이 아닌가 술입니까 드럼통입니까 아니 뭐 들었습니까 기름 빵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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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가위 메딕인데 런처 좋아 어으 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어 죽었다 죽어버렸군 죽어버렸구먼 다 비쑤라 다 비쑤이야 저친구는 뭡니까 뭐를 짓는겁니까 라이프스테인 탱크 못지나가게 하는거 짓고있어 아~~ 철..머리가 그걸 짓고있구나 제가 전차방임을 짓고있구나 우리 일단은 템은 모신당강이면 충분하죠? 아니면은 MG를 들까? 저격수가 아 그래요? 모신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뭐야? 아 그래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6일제니까 가구팡 음 그렇구만 아주 훌륭하구만 저희는 칼도 가지고있습니다 칼을 던져야겠구만 야 볼 예? 뭐가요? 아 여기있다 주먹공격 주먹공격 F7번 나 왜 F7번에 없지 뻑치면돼 암살잼 자 음 좋았어 장교모자쓰고 들어갈래요? 예 룩달을 맞춰볼까? 장교 한명을 부른다 아 맞다 저격수니깐 만환경도 챙겨야겠다 장교에 만환경도 들고합시다 야 장교 일로와봐 어 야 일로와봐 인마 니가 장교여 어 퍽치기 빵 됐어 어 살았나? 어 살았어 한번더 퍽치기 됐어 장교모자 내꺼 그 다음에 만환경 하나 챙기고 폭탄 하나 갖다놓고 칼을 두개 챙겨야겠다 됐구만 모자가 멋집니까? 야 모자가 훌륭한데? 자 새로운 장비를 보여드리겠소 짠 만환경 시야를 밝혀줬습니다 자 이봐요 내 앞에 시야가 엄청 넓어졌잖아 오오 차이가 있나는데? 약간 있나? 아닌가? 차이가 없나? 차이가 없는거 같기도하고 돌아봐야겠다 넓어진거같은데 넓어진거 맞아요? 한번 제쪽받아요 이번에 제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봐요 뒤에 한번 돌아봐 별 차이 없는데? 약간 더 넓은거 같기도하고 뭐지? 능력같은게 있나? 없는데? 아 일단 핸신인 뒤로 돌아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자고 별 차이 없죠 내가 한번 가볼까 약간 넓어지는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몰라 저기 뭐니야 이 뭐니야 말한게 효과가 뭐야 시야 시야 어? 판저스루트다 우리 테러하러 가는거 아닌데? 아, 그래도 막 뭐가 있으면 부숴야 될지 않겠습니 아, 훌륭한 생각입니다 크게 얘기하시오 흐흐흐흐 내려놨어 헤끼오운데 좋아, 혹시 모르니 RPG도 들고 가고 뭐 아, 그냥 참업하고 씨 우리, 우리 암살인거 알죠? 철책이네? 아, 그냥 이래하시오 애들이 말을 안 듣는구만 안되요, 죽이지 마십쇼. 제 병사들입니다 그렇구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가갖고 적의, 적의 머리를, 어 없애고 와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우리 복장 봐 아주 멋져 이멘톨 정신을 제대로 해야겠구만 으흠, 통신병, 통신병 그것도 때려가, 들고 갈까? 통신기기 짜잔 룩달전 멋있게 맞혀요 이게 바로 장교모자입니다 이제 두피 틴트병 푸對不起 멋있다 여기 짚질 못하니, 얘들아 그, 꽉찬거 아니에요? 주 Bei muiiiii beginning wa은 오우 그렇구만 너도 죽짱? 嘆 됐어 가갖고 까고 댕겨야겠다 가가 상대편 뭐냐 투구 훔치갖고 까고 댕기죠 옷은 못 바꾸니까 투구만 바꿔도 위장을 위장이 된걸로 치자고 그래갖고 까고 댕깁시다 어? 너 이렇게밖에 못해? 어떻게냐가 까고 댕기죠 자 어떻게 그 뭐냐 그 태인씨님 중대에서 정찰병 하나 보내봐요 정찰병이요? 예 일반 저격수 엘리트 저격수 말고 한명만 탁 보내봐 그 공격은 우리는 절대 못하게 야 일반 저격수는 공격 못하게 해갖고 보내라우 전망은 느리구만 정신을 똑바로 안차렷 옷 멋있다 야 옷은 이래야 돼 그런거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건 같애 도시부시민 같애 아아 앰님 이런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떤거요 자라나라 나무나무 뭐야 저게 야 나무가 잘하잖아 자라나나나무나무 뭐얘 이거 무슨.. 사막의 나무신기 운동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사기잔소 자라나라 나무나무 나무가 큰닷 미친 어.. 엄청난 가방이로구만 어 나무 움직이네요? 심지어? 크아.. 나무 움직인다 좋았어, 죽빵!! 어 피했어 어허허 피했어 놀라운 친구구만 어디서 렉을 올리는것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뽑는거야? 저기요 아이시들 그 뭐냐 50명.. 50명이란다 초반에 30명 이하로 뽑아야되는데 에이 공항인데 공항에라도 말입니다 공항에라도 말입니다 지금은 뭐니 아직 아무도 안걸리고 공석 여기는 최후방이야 그래서 병사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 최후방이니까 실제 공항에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실제 공항에 사람 엄청 많죠 아아아아아아 한 천명까지도 있어 시끄럿 시끄럿 상황극을 망쳐먹는다면 나는 그대들의 어 아니야 잔업을 시키겠다 나는 그대들에게 잔업을 시키겠다 빨리 정찰병을 보내시오 예 뭡니까 저건 아주 훌륭하게 생긴 메딕스틱이구만 불꽃놀이를 해줄 친구들입니다 저거 데이빈은 보병 다 타잖소 네 매우 훌륭하게 모이는구나 예? 뭐 화면방사기가 예 엔진실에 불 부쳤어 예 엔진에서 불가가가지고 차가 전차가 터져요 오오예야 당해봐서 압니다 야 훌륭한데 야 잘탄다 뭐냐 뭐냐 전체 합체가 30명 이하 빼고는 뭐 알아서 처리하든지 없애든지 죽이든지 아시오 우리는 뭐냐 풀 풀경보가 터져도 100명 이하야 어 그대의 컴퓨터와 내 방송렉이 걸리면 그대를 다 죽여버리겠어 난 그럼 당신 찜질을 하겠어 야 볼 음 잘못었는데 그대들이 했는데 날 가겠다 문제가 있구만 어 뭐냐 이 상극의 엔딩은 독일굴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장고잡고 끝내는 거야 그게 엔딩입니다 뭐든지 상극이란건 대본이 있고 정해져 있어요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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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가는 중입니다 걱정말고 아 저것도 뭡니까 저거 훌륭하게 생겨먹은 저거 뭡니까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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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터진다고 저게 야 뭐야 저기 자기잖아 아니 뭔 놈의 티그에 불을 붙이면 한발가 티그가 한발가서 뭐야 이게 킹타이건데 아니 아니 다른들 다 내렸다니요 아 전차량만 내렸다고 자 여기 그냥 킹타이 한번 불질러봐요 죽었네 뭐야 화염방사기로 티그를 작살내고 있어 뭐야 저게 야 사귀잖아 다 죽었어 킹타이가 무력화됐다 뭐야 이게 아 사귀잖아 뭐야 저게 근데 모자 검은색 아주 예쁘게 생긴 모자 뭐 검은색 모자를 얻었다 배씨 끝났습니까 빨리 합시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아주 훌륭한 자동차를 타고 시작합시다 자 텐신이 운전대 잡아요 출발합시다 빠라바라바라바라밤 좋았어 지금부터 출발한다 어응 두명의 저격수에 뭐니야 어 어 훌륭한 어 어 뭐니야 장교잡기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 바라밤 아빡으로 내리겠읍임 아주 훌륭하구만 예 어떤거야 예 아 아무 때나 찔러보죠 그럼 가까운 대로 갑시다 오케이 밤 밤 밤 저격수가 판첩 슈렉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세상 아주 울려오구만 갑시다 좋았어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뛰는건 어떻게 하는거야 정찰대를 조심하라 일상 갑시다 이거 1인칭 진짜 1인칭 멋있게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3인칭 밖에 안되니 좋았어 가봅시다 슬슬 잠입해볼까요? 뭐가 보입니까? 오케이 출발합시다 수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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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오 정신 안차림 한방에 가는거야 근데 장교고자 들고뭐냐 기어가니깐 정말 웃긴다 아 여기 미군기지였죠 순찰땐니 조심하란게 에? 다 해놨대 우리가 공격 에? 조심하라우 조심하고 우리가 걸리면 안돼 순철대가 바로 옆을 지나갔구만 우리 이제 슬슬 걸어가보자고 거의 거의 이거 콜업인데? 흐흐흐흐흐흐흐 갑시다 조심조심 험 여기 지뢰라도 팔아놔야되나? 지뢰깔깔깔깔깔깔패턴파크기가 들어가야되나? 거의 퀘스트인데? 아니면은 저쪽으로 갑시다 다른쪽으로요 아 오케오케 긴장을 하시오 일단은 대충 지나간거 같구만 어 지금 2인의 독일군 어 엘리트 저격수가 어허 도..뭐야 미군기지 뭐냐 어 침략자 아 침..침입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되네 이거 뭐냐 모자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드는구만 모자를 바꿔야겠어 환불해야겠어요 앞에 조심 어 저기요 그 뭐냐 절대로 호동철하가 숯불을 밟으면서 운전하진 않거든요 호동 호동철하가 절대로 숯불을 밟으면서 운전하진 않습니다 호동 어 여기 뭔가 부스럭거리는지 어 미치.. 미치지 않는 이 사람 귀에 무슨 저거..청..청.. 뭘..뭘 달아놓은거야 도대체 그 소리가 들릴리가 있나 저거 뚫은건가 어이 지프 일로와 지프 일로와 지프 일로와 아이요 아이요 장갑차는 필요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갑차를 필요하실거 같은데 장갑차도 따라와 아니 뭔 놈의 운전을 졌다고 그래 뭐야 야 구멍 냈어 자기들이 자기들 귀지에 구멍 냈어 뭐야 저게 저거 영창 저 영창각인데 야 저거 체포해 저거 야 저거 체포해야돼 야 저거 체포해야돼 다 비스토야 다 비스토야 뭔가 정지상태가 찰악만 어 원래 저거 절..저거 미친거야 다 부순다 다 부순다 다 부숴 어디요 다 비스토야 다 내려 이게 뭐야 갑자기 저기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아 맞다 그 내리..